말씀드립니다. 간단하게 그러면 이건 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제일 쉬운 거 아시죠? 한번 해볼게요. 단호 퀴즈입니다. 단온날 이 물에 잠깐만 잠깐만 여기 우리 저기 꼼꼼히 우리 원피스 친구 한 번 여기까지밖에 안 했거든요. 단온날 이 물에 머리를 담고 풍속? 정답은요? 정답입니다. 박수 한 번 보내주시고 야 우리 나오세요 우리 꼼꼼히고 나와 나와 오늘 너무 예쁘게 선물 줄게요. 아 근데 선물이 안 꺼내준다 못 주겠다 아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자 우리 꼼꼼히고 선물 하나 줄게요 몇 살이에요? 아 나 7살이에요. 이거 선물 하나 줄게요. 엄마 아빠랑 같이 왔어요? 오늘 체험 프로그램 한 거 있어요? 여기 앞에 봐봐 여기 앞에서 선물 하나 잡고 박수 좀 한 번 보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아 들어갈게요. 네 잘했어요. 자 첫 번째 문제는 창포였습니다. 바로 입과 뿌리를 우려낸 물에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이 잘 빠지지 않고 윤기도 나는 바로 이것은 창포였습니다. 두 번째 문제 드려보도록 할게요. 아 문제 내기 전에 혹시 좀 내가 멀리서 왔다 하시는 분? 저는 사실 어디서 왔어요? 세종시에서 갔대. 집에서 좀 멀어 보였구나. 네 어디서 오셨어요? 대전이요. 대전에서 하셨어요? 대전 또? 멀리서 오신 분? 속초요? 이야 아니 아니 선물 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어디까지 오시나 해가지고 아 속초에서 오셨어요? 야 속초 분 여기 잠깐 앉으세요. 퀴즈 문제 낼 테니까 정답 맞춰서 선물 받아가세요. 자 두 번째 문제 내보겠습니다. 이게 세종시 단어제가 얼마나 유명하냐면요. 속초에서까지 지금 오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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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. 두 번째 문제. 여러분 이제 단어가 되면 곧 더위가 시작함으로라고 써있는데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버렸죠. 단어가 되면 더위가 시작함으로 임금이 시종들에게 부채를 하사했던 풍속이 있었는데요. 이 부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? 어? 네. 단오선. 단오선. 정념입니다. 이야 멋있어 멋있어. 분위기는 왜 이렇지? 일단 나오세요.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. 이야 이거는 맞추기가 어려운데 고맙습니다. 어 혹시 단오선인가요? 아 진짜요? 아 그러시구나. 아 단오의 의미나 이런 것들 정말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. 이쪽으로 오세요. 네. 단어가 어떤 건지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간단히 소개하자면. 시민들에게 핸드폰을 준비하고 있으니 오늘 와가지고 친구들에게 배웠는데 그냥 양기가 가득한 줄 알고 앉아있어요. 아 그러시구나. 들어가실 때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선물 제가 드렸으니까. 감사합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요 선물은요. 제가 저기 있는 이제 돼지시름이 끝나는 대로 또 나눠드리는 시간 또 갖도록 할 테니까요. 다음 선물. 하나만 더 할까요? 그래도 아쉬우니까. 네.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. 단어날 약으로 쓰기 위해 이것을 뜯어말려 두는데 단어 무렵에 뜯 쓴 이것이 약효가 많다는 데서 비롯된 통습이라고 합니다. 이것은 무엇일까요? 이게 있잖아. 어? 예. 어? 예. 어? 예. 어? 예. 누리치? 수리치? 수리치? 아니에요. 정답은 한 글자인데. 우리 친구 오빠. 석초? 아니 석초가 아니거든. 세종. 뭐예요? 세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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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초 한번 받을게요. 네. 세종. 네. 네. 쑥. 쑥. 정답입니다.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. 네. 한 번 하나 데려 들어가겠습니다. 어? 그거 좀 퍼스트위드 떼주시고요. 여러분 아직 선물 많이 남아있으니깐요. 제가 좀 이따 다시 와서 석불 들려줄 시간 가질게요. 왜냐면 이제 체험보스도 있고 지금 씨름바당에서 이제 씨름이 진행될 예정이거든요. 같이 참여는 안 하더라도 한번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 잠시 후 이후부터는 또 다양한 공연들이 있으니까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지금부터 은하차차 씨름바당에서 대신 씨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.